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았어?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엄마가 어릴 때부터 외로움증이 많다 보니까 중간 사람을 만나면서 여태까지 가정을 이루지는 못했다고 그래. 네. 그래요? 네 맞아요 제가 살면서 진짜 지금 왜 저한테 오는 남자들마다 다 조금 있다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 팔자가 이런지 엄마 초년에 어디 가면 신 받으라는 얘기 많이 하죠 신 받아봐라 신 모셔봐라 이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야 네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고 제가 그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선생님한테 좀 저 좀 어떻게 좀 아 진짜 어디 아 그거 좀 제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알고 싶어서 왔어요 아니 뭐 이 나이 때까지 엄마 저기 신을 누르고 있다가 무슨 신을 받으려고 그렇게 마음 먹어 지금 엄마 죽대도 없어 죽대가 없어요 어디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죽대가 없어 어 수많은 게 엄마 지금 남자도 엄청 기생처럼 기생 아닌가 하면 이렇게 나오기가 힘든데 사람을 만나도 엄마가 쉽게 말하면 기분 나쁘기는 듣지마 엄마가 꽃빼만이 꽃빈처럼 살아온 걸 보여줘 도대체 남자를 얼마나 많이 만나고 많이 스쳤길래 지금 실력에서 뭐가 이렇게 부정하다 얘기가 나오고 응? 근데 부정은 그래 엄마 그건 엄마 삶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너무 엄마가 죽대 없이 살았대 응? 아니 솔직히 제가 혼자 살기는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살다보니까 스쳐 지나가는 남자들이 또 처음엔 좋다고 되게 잘해주는 거예요 응 저도 또 잘해주고 이러다 보면 아니 그래서 나도 마음 좀 잡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딱 2, 3년 되면 다 가게 돼요 이상하게 제 팔자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1부 종사 2부 종사 3부 진짜 4부가 5부까지 가라는 사주야 그런데 자식도 지금 엄마가 다 성다른 자식들이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응? 엄마 다가리야? 닭이야? 아니 남자들도 이상하게 저한테 오면 이상하게 죽게 돼요 전 잘해주고 오래 살고 싶었는데 그게 맘대로 안 돼요 죽게 된 사람도 있겠지만 누가 뭐 다 돌아가신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응? 그럼 엄마 그 자식들은 다 어디다 있는데 지금? 아 그러니까 제가 힘든 거죠 잘 애들은 그렇게 좀 안 그러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하나라도 엄마가 지금 자식이 지금 몇 불이에요 지금? 애들한테도 못할 짓을 하는 거 같고 그럼 못할 짓이지 엄마로선 그래서 이제 신이라도 받아서 제가 좀 아 그거는 안 돼요 맘 잡고 살아보려고 엄마는 줄 데가 없어 좀 도와주세요 저 좀요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엄마 봐봐 지금 자식 불위에서도 성다른 자순들이 지금 셋이야 넷이야? 다섯이요 다섯이요? 네 그러면 그 아이들 조치가 다 이게 엄마가 성장을 시키고 키워보지를 못하고 또 열을 끊고 사는 자순들도 있단 말이지 아무리 사주를 빈자하고 신을 빈자하고 응? 한다고 해도 해도 이렇게 살기는 힘들어 엄마 신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이 될 거 같으면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이든요 신을 받아가지고 풀 수 있겠지 나 엄마는 줄 데가 없어 선생님 이제 맘 잡고 살고 싶어서 제가 이제 맘 잡고 살고 싶어서 몰라 하라고 신령님이 그래 엄마 보고 닭새끼도 아니고 맨날 맨날 까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또 살고 얼마 안 돼가지고 싫증내고 엄마가 버린 것도 있어 왜 그걸 인정을 안 하세요 제 잘못인 거 제가 알아요 아는데 지금 와가지고 신을 받는다고 이게 다 해결이 될까? 이제 맘 잡고 살고 싶어서 그냥 공을 닫고 살아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부탁 좀 드리려고 공을 닫고요 그냥 엄마가 공을 닫고 나머지 자순들 쉽게 말하면 애들이 무슨 죄야 엄마가 난 죄고 각각의 뿌리가 지금 셋 또 아니고 넷 또 아니고 지금 다섯이에요 응? 그리고 지금도 엄마가 남자가 그 사람도 마음을 엄마가 지금 확 주지를 못하고 있어 이제 못 믿겠어요 남자들을 다 떠나갈 것 같아서 지금 엄마의 마음의 우러리에 마음 쪽으로 상처받는 게 무척 많으셔서 이런 거거든? 그런데 이게 다 무조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저는 추천을 엄마한테 하고 싶은 거 무당집이 아니라 병원을 가셔서 마음 쪽으로 안정을 치하고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얘기를 하잖아 팔이 아프면 정형외과를 가고 어? 그쵸? 내시경 받으면 뭐 어쨌든 뭐 그 뭐야 위내시경 받는데 병원 쪽 병원을 찾잖아 네 그쵸? 그런데 엄마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머리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정신병원 가는 거 굉장히 꺼려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지 이런 데가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그걸 동시에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가셔야지 절대 신적인 부분은 신 가물은 계시지만 신을 받아가지고 엄마가 자리를 잡는다? 저는 그거를 백프로 못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신을 빙자를 해가지고 어?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얘기 나와 어? 근데 꿈에도 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저희 할머니 같더라고요 근데 자꾸 나타나고 그래서 제가 이런 길로 좀 엄마 세상의 꿈에 할머니가 나오고 조상 꿈이 나온다면은 다 무당 받을 것 같으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무당 내야 돼 엄마 일단 줏대가 없어 귀가 얇어 누가 옆에서 사랑사랑하면은 그냥 뭐 없이 그냥 금사빠야 금사빠 지금 살림 차린 것도 지금 다섯 번 이상으로 보여요 한정한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지금 만나긴 했거든요 지금 남편이 열한번째 열한번이요? 네 엄마 능력 좋다 능력가다 어? 시집 한 번 간 사람은 억울해서 못살겠다 헤어지고 나면 어떤 남자들이 저한테 다가와야 제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엄마가 줄 데가 없다고 아까 얘기했죠 엄마가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 누가 솔직히 말하기 쉽게 말하면 잉크 했다 잉크 엄마한테 잉크 잉크 했어 그럼 엄마가 후두둑 가는 것도 있어 미친 년 또라이야 그거는 저한테 잘해주니까 한정하네 진짜 그럼 자식이나 이렇게 많이 낳지 말지 그러셨어요 이 애들 저기 뭐야 나 자꾸 아까부터 이거 보이거든 이방변안에 있어 이방 제가 능력이 안되니깐 그냥 남자들이라도 좀 돈 있는 사람 만나서 좀 살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엄마는 정신과를 먼저 가셔야 될 것 같아 엄마는 정신과를 먼저 가셔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신을 받아서 절대 해결할 거 아니에요 아셨죠 네 그리고 이런 걸로 무당치 다니면서 상의하고 막 그러지마 엄마 근데 어디 가면 이렇게 저한테 이거 꼭 받아야 된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신은 신이라는 거는 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화를 해서 이슬에도 신이 앉아있어 앉아있다고 어? 근데 엄마는 신이 아니라고 이제 맘 잡고 살고 싶은데 선생님 좀 엄마 마음을 못 잡는데 신령님을 뭐 잡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마음이 다 잡혀요? 엄마 이러면 나 다음에 저기 전생에 진짜 다구로 태어나 매일매일 하루 하나씩 뭐 까가지고 그 업장 어떻게 할 건데 지금 노하셔 자꾸 할아버지가 신령이 지금도 있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마음 구하고 돈돈돈돈돈돈돈돈 그렇다고 엄마가 집을 여태까지 못 먹고 못 산 것도 아니야 그러게 제가 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시키는 거 같아요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엄마 사람은 누구나 양면성 있어 예를 들어서 세상 선지에 누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밥 잘 먹었냐 잠 잘 잤냐 그만해도 엄마 설레이고 두근두근 거리잖아 남자들이 없으면 못 살 거 같아 심각한 병입니다 심각한 병이고 물론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굉장히 진지하고 지금 많이 힘든 거지만 이거는 엄마 삶도 버리는 거고 또 아이들 그동안의 엄마가 각각의 태어난 아이들도 삶이 부모에 대한 원망을 하면서 살 거란 말이에요 그쵸 반대로 엄마와 반대적인 어 엄마가 엄마예요 엄마가 그랬다고 생각을 해봐 엄마 입장에서 그치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게 됐어요 원망하고 괴롭고 어 어릴 때 유명시전에 우리가 자아가 성장하기 전에 아이들 아이들한테 너무 큰 아픔을 주고 엄마는 지금도 남자를 찾고 돈을 찾고 응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고 지금도 신랑이 있는데 남자를 또 찾아 저 혼자 저 혼자 있으면 너무 고독하고 아니 애들한테 신경을 써 그런 걸 제 자신이 그냥 그게 안 돼요 미칠 거 같아요 뭐가 미칠 거 같은데 남자가 없으면 허전하고 아 지금 있잖아 나 진짜 돌겠네 그 사람도 저한테 요즘은 좀 이상해요 제가 볼 때 엄마가 이상한 거야 이거는 엄마가 이상한 거고 엄마가 지금 정신 상태가 남다르셔요 응 세상에는 어 누구나 살면서 고뇌와 고통은 다 겪고 살 수 있어요 행복한 듯 남별 가정을 보면요 근데 부부생활이라는 것은 그래 우리가 사랑으로 3년을 이겨낸다고 해 너무 좋으면 그럼 3년 이상은 서로 아이들을 없으면 없는데 또 있는 대로 응 서로가 보듬어서 가야 되는데 엄마는 사랑 받기만 원하고 또 사랑을 줄지 몰라 받기만 하려고 해 저도 많이 노력은 하는데 그게 안 되는데 안 되는 건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병원을 먼저 가셔야 돼 엄마 병원 안 가봤죠 네 마음이 허전해서 그러니까 병원을 가시고 엄마가 좋아하는 그런 심리 활동 쉽게 말하면 남자 이런 거에 지금 신랑 있는 거 지금 엄마 나이가 지금 이팔 청춘이 아니야 이팔 청춘이 아니야 이팔은 뭐예요 마음이 또 딴 데가 있는데 그러면 내 신랑이면 지금 열한 번이에요 말이 열한 번인지 앞으로 또 다른 사람 좀 만날 수 있는가 지금 그 사람 마음 떠난 거 같아요 어 잡아야지 열한 번째면 제가 가는 사람 어떻게 잡아요 아 진짜 저는 병원을 추천을 합니다 엄마 그리고 일단은 엄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주 자체에 공망도 있고 외로움이 굉장히 많고 괴로움이 많은 사주야 네 그리고 엄마도 어 윤현 시절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의 그늘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늘 사랑이 고파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사랑이 곱고 외롭다고 해가지고 어 뭐 호떡 짓듯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뭐 열한 번이 문제겠어요 결혼을 그쵸 네 앞으로도 제가 이제 50초반이니까 40대 후반이니까 살 날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이라도 받아갖고 엄마 자꾸 신 얘기하지마 진짜 솔직히 신령님한테 죄송스럽네 이런 상담을 한다는 거 다른 데 가면 이렇게 봐준다고 저기 신내림 받으라고 그럼 거기 가서 하세요 저는 엄마는 신이 아니라고 지금 있는 거나 보존시키고 있는 거나 잘 어? 끌어가셔요 자꾸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어? 없는 법을 만들어서 자꾸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럼 제 사주에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심기는 있어 아 예 심기는 있지만 엄마는 엄마 자체에 흐린 청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심는 거야 그리고 신을 받아도 엄마 같은 경우에는 죽대가 없고 어? 정신머리가 솔직히 맨날 딴 데가 있고 손님 보다가도 남자 만나면 만나는 대로 다 눈 맞을 거고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신을 그거 해요? 부정스럽게 아 아 골치 아파 선생님 그러면 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남자는 지금 떠날 거 같은데 제가 앞으로 몇 번의 인연이 더 있을까요? 인연법이라는 것은 물론 하늘에서 정해준 인연법도 있지만 우리가 또 만나지 말아야 되는 그 인연법을 인간에서 수술해서 만나게 되면 사건 사고가 생기는 거야 지금 엄마 계시는 분이 엄마가 아침 저녁 마음이 굉장히 틀려 아침이면 좋았다 저녁 되면 우울하고 오전 마음 틀리고 오후 마음이 틀려 그럼 이 사람도 엄마를 비웃장 맞춰주냐고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 아 응? 엄마도 사랑을 줄 줄 알고 베풀 줄 알아야 돼 받았으니 포옹을 할 줄도 알아야 된다 얘기에요 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어떻게 살든지 엄마가 지금 정신을 번쩍 차려가지고 애들한테 지금 남은 새끼들 어? 새끼들한테 좀 신경 쓰고 지금 있는 배주한테 신경 쓰고 살아야지 근데 그렇게 안 돼요 마음이 뭐 이제 와가지고 무슨 황혼처럼 옛날처럼 무슨 엄마 이팔 청춘도 아니고 그걸 산다고 하더라도 힘들어 남자가 없으면 저는 마음이 아 지금 있잖아 아니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떠날 거 같다니깐요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아 그리고 엄마부터 변하세요